라인전 압박을 많이 넣을 수 있으며 오른이 라인을 두고 로밍을 다니지 못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과 잘 맞고 강한 챔피언 같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았을 뿐이지 강한 챔피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NGA에서 물어볼까요? 3번 경기에서 카즈크와 웨이크스의 대단계에서 이 질문은 어떤 분이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이 시작할까요? 그래서 이 질문은 NGA에서 전체의 대단계에서 이제는 경기에서 전체의 대단계에서 게임 3에서 너희가 선택한 카즈크와 바깥에서 배드와 장르의 대단계에서 이 질문은 준비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drafts? 약간. 우리는 스크림들과 DRX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는 한 게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Jungle Pick은 우리는 많은 밴드가 그리고 오skar은 유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제가 생각해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질문은 코치 미시님께 3경기에 등장한 카직스 벨코즈 정글 미드 픽이 미리 준비된 조합인지 새로운 시도를 한 건지 여쭤봤고요. 이에 대한 답변은 우선은 벨코즈의 경우는 DRX와 스크림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좋다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또 카직스 역시 세트 자체에서 정글 밴이 많이 되었고 또 이제 셀프 메이드 선수 자체가 카직스 플레이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감을 많이 느끼는 픽이어서 카직스를 픽을 했는데 픽 자체는 괜찮은 픽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장유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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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경험은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경험을 잘했고, 그리고, 두 개월이 그리워질 수 있는 경험을 잘했고, 어떻게 생각하지 않나? 저는 이번에는 그룹이도 잘했고, 이번에는 그룹에 1등을 잘했고, 저는 그룹의 경험을 잘했고, 전에는 다행이도 잘했고, 저는 이는 안에서 가장 많이 놀랐고, aquele yang clares을 잘 pridept breakdown to me that we performed well today yet but i still believe we could have done more i feel like yeah we didn't push our advantages enough and it's a shame because i think that was actually one of their weaknesses today i'm not sure if it usually is our prep was not anything towards their bottom being like a worse part of their team we actually thought they were a good part of their teams so um that part was a bit of a surprise 저는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아직도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받았고, 일단, 가장 큰 값은 우리의 역할을 더 잘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의 작은 조사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역할을 더 많이 받았고, 저는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지만 우리의 역할을 더 많이 받았고, 더 많은 역할을 더 많이 받았고 방금 질문은 렉클래스 선수에게 질문이었고 오늘 힐리상 선수와 더불어서 바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2년 만에 제키러브 선수와 상대했는데 달라진 점을 느끼신 게 있는지 여쭤봤고요 이에 대한 답변은 이번에 더 잘한 것 같고 사실 18년도 그룹 스테이지 때도 잘 플레이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월즈에서 누구 상대로도 잘 해왔다고 생각해서 딱히 엄청 놀랍거나 그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특히나 오늘 바텀에서 이득을 많이 볼 때 더 잘 세게 밀고 나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는데요 사실 준비 과정에 있어서 상대 바텀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것은 아니었고 상대가 모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텀에서 이런 식으로 이득을 굴릴 수 있어서 많이 놀랐는데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세게 치고 나가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선 오늘 괜찮은 플레이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준 점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은 어떤 점이 될까요? 오늘의 질문은 어떤 점이 될까요? 오늘의 질문은 어떤 점이 될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통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좋은 시즌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3 경과, 4 경과, 그래서 kind of we kind of banked on them not really playing set and then it really felt like a really good set angle for them. So we took it ourselves and that was a little bit scuffed that they would have played like Vayne, for example, last pick. But other than that, yeah, I think game five was, yeah, I think we we winged it a little bit too much. But yeah, we're still OK. 그렇죠. 네 방금 질문은 이제 코치님께 질문이었고 오늘 이제 다섯 경기 풀세트를 치르셨는데 이런 경기 양상을 예상하셨는지 또 준비를 잘 해오신 것 같은데 준비 과정은 어땠으면 8강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감을 여쭤봤고요 이제 답변은 이런 풀세트 특히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는 정말 예상을 못했고 오늘 괜찮은 좋은 경기를 치른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3경기까지는 어느 정도 약간 준비해온 그런 느낌이 있다면 4경기 때는 이제 세트각이 나 세트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팀에게서는 이제 약간 베인 막핏 같은 것도 예상을 했는데 안 나온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5경기에는 조금 그냥 이거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경기를 빅뱅 같은 거를 굴려한 것 같아서 아쉽다고 합니다 그럼 중문媒體의 문제는 끝까지 이제 한국媒體으로 돌아올게 됩니다 임벤의 장민영 기자님의 질문인데요 V4 선수에게 질문이며 5세트에서 결국 사이온을 벤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So this question is over to V4. You guys decided to ban out 사이온 in game number 5 So what was the most tricky part of dealing with that champion? My support told me in ChampSelect, please. Please V4 ban Saien for me. So I said okay 네, 저는 그와 함께 공부하지 않았어요. 레인의 스트레스는 꽤 좋았어요. 369가 챔피언을 잘 공부했죠. 마지막으로 저는 오픈에 스케일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 팀원에게 물어보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물어보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본인은 크게 상대하는데 까다롭고 신경쓰인 적은 없었는데 369 선수가 싸이온을 잘 다룬 것도 맞지만 나 스스로도 오른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특히 서포트 선수가 우리 진짜 싸이온 밴하자 이런 식으로 정말 잘 부탁을 해줬기 때문에 팀원들의 말을 들어서 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같은 기자님의 질문이고요 힐리생 선수에게 오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평소에 기복이 크다는 평가를 좀 받아오셨는데 오늘 본인의 역량을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으신지 여쭤보셨습니다 이 질문은 힐리생 선수에게 오늘의 역량을 보여주신 것 같으신 것 같으신 것 같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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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게임을 봤을 때, 제가 게임을 봤을 때, 게임 1과 2는 잘 보았다. 게임 3는 잘 보았다. 그 부분에 제가 게임을 할 때, 혼자서, 제 팀이. 제가 게임을 봤을 때, And it backfired a lot and then the game went in a different way than it was. And later on, it was another hiccup that I made a call and then there was a small disagreement and then it backfired again and then I feel like I trolled through this game alone. Oh, it was Game 4? Yeah. Okay. That was Game 4. And then Game 3, it was pretty hard from the position we were. But I feel like we... If you watch closely how me and Reckless played the lane in Game 3, I think enemy was getting outperformed in a champions that they were not supposed to. So I would say that Game 3 we played extremely well me and Reckless, and Game 5, I think we played just fine. 이제 힐리 생 선수의 관점은 약간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1, 2경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3경기에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경기를 풀어갔는데 사실 라인전을 보면 Reckless, Hilly생 두 선수가 상태를 압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매치업 상성을 놓고 봤으면 그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갔으면 안 됐지만 우리가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4경기에서도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가 그 후에 하나 둘씩 시도를 하려다가 실수가 나오면서 그걸 계기로 이제 게임이 역방향으로 좀 크게 굴러가기 시작한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후에도 한 번 더 이제 콜 실수가 있었고 콜적으로 이제 팀원들과 약간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후로 이제 또 한 번 이제 경기가 뒤집히게 되었고요. 이제 그 경기에서는 혼자서 좀 많이 트롤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5경기 역시 잘 활약한 것 같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에 대한 질문은 오늘의 Bodine였습니다. 오늘의表现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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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w色였고 그런데 전에 others 인정한의 기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에 대해 baklian가elo universities 하려다. 어떻게 생각해 보다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고 어떻게 판단으로 인정하여 Zapelling을 억울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는 어떤 점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있고 이런 점에 대해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선은 한 번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주에 대해 알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대결에 대해서는 Q. 코라이즌 e스포츠의 애슐리 강 님의 질문이고요 셀프 메이드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이번이 첫 월즈였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셨고 특히 셀프 메이드 선수에게 어울리는 메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인에게 올해의 월즈는 어떤 경험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셀프 메이드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월즈 여행에서 처음의 경험은 월즈에서 월즈 2020년에 어떻게 특히, 많은 사람들이 commented that this meta fits you really well. So, what kind of experience was Worlds 2020 for you? Well, since it was my first Worlds attempt, I came here without any expectations. So, I was just looking for a new experience and improvement as a player. Talking about carry meta jungler, yeah, that's my thing. I feel most comfortable playing carry junglers. And overall, I'm happy with how far I got. Obviously, we're super close to making two semifinals, but top e-sports were simply better today than u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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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선수로서 만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This question is over to Rekkles. So you've mentioned a couple of times that you want to face up against Jacky Love, and today you were able to play up against him and you outplayed him during the laning phase. So as a player, as an individual player, are you satisfied with this game state and, yeah, are you satisfied with your performance during the laning phase up against Jacky Love? As I mentioned earlier, I don't know if you remember this question, but we're talking a little bit how me and Hilly did in the laning phase, or in general I guess today, and I said I was happy about that part, which is true. I'm very happy how we managed to show yet again strengths as a duo here on the international stage. I think it's something we've managed to do previous years too, but it's nice to see that we still got it, you know, year after year. So that's what I'm happy about, but I think still no one will really remember how we played today. I don't think it will be like okay in a way to lose because of this. I feel like a loss is a loss and a win is a win, so like in a week from now or a month from now, I don't know when I'll be looking back at this, but I think I will still feel very disappointed with what I managed to do today. So, hopefully I get another chance sometime in the future to play him again. I wouldn't actually be surprised if he were to go the entire way this year and win it once again. So, maybe 2021 I can stop him, we'll see, but it will be exciting to play him again. I think he's a fun player to play against because he always pushes, like he pushes the game somewhere, he doesn't just let it be, and I think that's exciting to play against. . . . . . . . . . 사실은 오늘의 경기를 아무도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만족스럽고 그렇진 않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승패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지 구체적으로 오늘 라인전이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다시 회상을 하게 되면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울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또 한번 다시 만나고 싶고 재키러브 선수는 항상 상대하기 정말 즐거운 그런 선수라고 하는데요. 언제나 게임 내적으로 조금 가만히 있기보다는 게임을 언제나 이렇게 밀고 치고 나가는 그런 플레이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하는 게 재밌다고 합니다. 선생님에게는 정말 정말 즐거운 것 같다. 선생님이 정말 즐거운 것 같다. 선생님이 정말 즐거운 것 같다. 因為整體來講贏了就是贏了輸了就是輸了可能隨著時間的流逝大家也不會去記得就針對你對線上是怎麼樣的一個答法可能我在過一段時間以後再次回首的話也會感覺到比較的遺憾我也非常希望能夠以後有機會再一次的去面對上Jacky Love選手因為我覺得和他對線和他一起打是非常非常的快樂的他總是能夠就是進行推線有些非常勇敢的一些操作我也並如果他能夠再去取得非常好的成績我也並不感到驚訝 OK, last 10 minutes for English speaking media This question is from Eugene to Selfmade I'd like to ask on the carry jungle point because coming into those worlds everyone has been saying how the meta favors farming scaling carrying junglers but some junglers have shown a supportive early game jungle style also works in your opinion is the world's jungle meta actually more flexible than most people think Well, so basically in my eyes the meta right now is you have three champions which is Nidalee, Graves, Lilia when those chambers are out you can play anything you want but most of the cases you are able to pick one of them for each team in every draft because people don't really ban them and if one of them is banned then you just take the other one so that's the reason why I think you have three champions My power farming jungle meta is this world's talking about supportive junglers I don't really remember like I can't think of a single game that happened at worlds where somebody played support style junglers so I can't really talk about this That this question is to ask selfmade that actually I want to ask about selfmade that actually I want to ask about this point because many people say here to this world Do you think that like how many people do the game like you can think of the player in these teams How many people say are these teams in their practices? You think that in your opinion, what do you think they do is being one of these teams with the players in their hand? Even though the players they can take up the stands, and you think we can take up the other teams It's been an example of the players in their hands and even if you don't have Disk the players In our position, those teams actually have different players 非常熱門的打野英雄就是暴女男槍包括莉莉雅其實很多的時候隊伍是能夠拿到他們三個其中的一個的因為很多人可能並不會實際的把他們全都搬掉然後即使你可能把他們幾個其中的一些送上班位那你依舊可以拿到剩下的這可能是為什麼大家會覺得現在的一個版本是可能發育型的一個版本但是至於就比如說類似於輔助型的打野英雄其實他並不太記得在世界賽上有拿出哪些相對輔助型的打野所以說這個問題 ね self-made 選手에게 질문이었는데요 ですねself-made 선서에게 질문이었는데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이 이번 seeking carry-home farming-home成長 내라고 많이 말을 해왔는데 사실 이번ers的選手紀則是社포팅 priority 初募用唱淵بةuller so everything that's working towards the end 이번 정글 메타가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조금 유동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내가 보기에는 니달리, 그레이브즈, 릴리아이 세 챔피언이 가장 상위 티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세 챔피언을 밴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픽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가 밴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밍형 메타가 계속해서 굴러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강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서포팅형 정글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 월즈에서 등장한 것을 본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할 때에는 어떻게 보신 것인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잘 했aters,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모르겠지 않으니깐요. 알고 있는 것에는 lorsque는 과륨이 gew승되는지 연락. 그리고 또 다른 것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룹을 잊고, 이렇게 끝에 남은 거죠. 제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은 없었을 때 이 summer split이 있었던 것들이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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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 미시인님께 질문이었고요. 이제 조금 많이 힘겨운 패배를 이제 겪었음에도 올해는 조금 더 약간 안정된 이런 패배를 조금 더 잘 감당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치로서 올해 한 해 동안 집중한 점이 이런 멘탈적인 정신력적인 부분에 많이 집중하셨는지 여쭤봤고요. 이제 답변은 사실은 이전에 이 팀에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진거는 우선 진거고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올 한 해 좋은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특히나 썸머 시즌에 어려움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랑스러워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많은 선수들이 본인을 포함한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월주에 올 거라고도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여기까지 온 만큼 오늘 패배로 인해서 뭐 부끄러워하거나 낙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egan, Dottie Sports. Reckless. With the strength of utility-based marksman. At this world's championship. Do you still feel under the same pressure to hard carry as you would on something like Tristana or Ace? Severe? it's a different kind of pressure i think i feel like when you're the guy for your team things are a lot easier but for sure there is pressure when it really matters like in the clutch moments there's a lot of pressure but i think for example in a utility method like this there's a lot of different kind of pressure where you have to perform well during different stages of the game like for example i would say in the current ad carry meta early game is really important you have to play your laning phase really well you have to be able to have proactivity which is something that's very unusual for an ad carry so i think there's a different kind of pressure but the norm would probably be that it's easier yes to play utility carries than actual carries but i think regardless of what you're gonna play like there's a lot of pressure on you to to perform or to bring to the team what they need from you like in this case as a utility ad carry you need to bring this proactivity this stronger in the game so there's still a lot of pressure in that sense that the question is asked to request reckless actually in now世界赛的版本上 just 很多功能性的射手会被经常的使用那你觉不觉得就是说那这样会给你的 压力和平时玩那种carry型 ad的压力是不是一样的比如说像玩像 切斯塔纳呀或者是西威尔这样的英雄那他的回答是整体来讲当然都是有压力的 但会是不同的压力的就比如说像如果你要玩一些功能性的 ad 其实你在前期对线上的表现就非常非常的重要你一定要在前期打 为整个团队打出一些优势打出一个非常好的一个开局而且你在每个不同的 阶段会有一些比较不同的非常不同的对你的一些需要和要求如果你要玩 西威尔的英雄呢那当然也是你你的身上的担子也是非常非常的重的 因为你要为你的整个团队来站出来那我觉得对于这两种不同的 这两种不同的版本来讲其实是有不同的一些需求也会有不同的压力 veo几十字 greet 对 赞克丽拉斯的 expectancy 提供的问题 对 完美金和在毫无言的时刻意趣了 对他们有受到的用途式第一大的 这种因素对这种提供向的 就是之前把第三者 因为NBA跟瓶当相亥的 公式的起优 fe η托出的 同时代表感应该шего感觉 对付账加跟不疯的 现在应该是有关注的 분명히 존재하고 유틸 원딜을 플레이할 때도 역시나 중요한 순간에 다가오는 압박감은 당연히 엄청나게 있고 또 기존의 하드캐리형 원딜과는 다르게 좀 다른 단계에서 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유틸 원딜 메타에 왔을 때는 초반이 정말 중요하고 라인전이 굉장히 중요하며 또 초반에 주도적인 그런 플레이 메이킹형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경기 성향 자체가 기존 원딜 플레이어들이 수행하지 않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오는 부담감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감의 종류라든지 부담감이 조금 다른 종류로서 다가오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덜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꼭 해야 하는,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초반에 꼭 강하게 가야 하며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방면에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OK, I think that's all. Thank you, Fnatic. Please stand up and take a photo.